여러분 안녕하세요. 퇴근을 제외하고요. 퇴근한 타이밍이 구멍이 шт unw الس 퇴근할 때 한국에 있어 타개 혼돈이 누구세요? 재롱이 맞아? 재롱아 재롱이 맞아? 앉아봐봐 검사해야겠어 재롱이 맞는지 백제롱이 백제롱 선 음 얼굴을 주는 거 보니까 백제롱 맞는데 검사 검사 오 백제롱인데 귀여워졌네 조금 잤어 지금 뭐 갔다왔다고 달라고 하는 거 같네 엄마 너무 귀엽지 입술이 진해졌네 입술이 진해졌어 엎드려 다리도 길어졌네 제롱아 제롱아 쪼꼼해졌어 약간 예민해? 귀엽다 진짜 제롱이 제롱이 뭐가 맘에 안들어? 제롱이 밥 일찍 줄까 오늘? 두번째